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이 2024년 시무 예배를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에서 드렸습니다. 예배에서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을 주제로 설교를 전한 전태식 총회장은 목사의 사명은 내게 맡긴 양들을 잘 섬기는 것이라며 새해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2024년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기하성 신수동 측 증경 총회장 유영희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습니다.